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지금 유래 신도시잖아요. 근데 유래 신도시 같은 택지를 다시 공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서울 인접 지역에 그런 입지에 다시 공급할 수 있는 입지가 없어요. 대표님, 강변역 옆에 있는 구의현대아파트 2단지에 살고 있는데요. 살기는 좋은데 아파트가 좀 낡아서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강장동, 구의동 일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워낙 강남 접근성도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2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도심과의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울 도심권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 강장동이라든가 구의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울 도심에서 유일하게 아파트로서 주거벨트가 잘 형성이 돼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울 각 지역에 어떻게 보면 신시가지가 많이 생겼잖아요. 누타운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강장, 구의동일 때 주거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의동이나 강장동 같은 경우는 도심 접근성은 좋은데 다른 강북 지역에 신시가지가 많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이런 데가 만약에 투자 목적이시면 갈아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목적이시면 갈아타시는 걸 추천해 드렸습니다. 북일의 신도시 12월에 분양한다고 하는데 30평대 분양받고 싶다고요. 이 분양받아도 좋을지 향후 전망이 어떨지 물어보셨네요.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지금 유래 신도시잖아요. 그런데 유래 신도시 같은 택지를 다시 공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서울 인접지역에 그런 입지에 다시 공급할 수 있는 입지가 없어요. 이번에 9.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나온 제3기 신도시에 대한 입지도 보면 유래 신도시 같은 입지는 아니라는 거죠. 분양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입지가 좋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연 만나볼게요. 강남구 세곡동 프로지오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외도 시점 그리고 향후 전망 어떨지 부탁한다고 질문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전에 보금자리주택 분양받으신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받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강남구 세곡동에 대한 전망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강남 상구 전체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드릴게요. 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최근에 가격이 올랐던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적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른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물론 심리적인 역량도 작용을 했죠. 그러면 이제 공급량을 한번 놓고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강남에 최근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하려면 어때요? 재건축을 통한 공급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박근혜 정부 때 재건축에 대한 주제가 완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층 재건축에 대한 재건축이 쭉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저층 재건축은 지금 끝났고요. 앞으로 중층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층에서 중층으로 간다는 의미는 강남권에서 일반 분양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는 물량이 줄어든다? 당연히 지금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지만 향후에는 다시 한번 우상향곡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희소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곡동에 있는 프루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는 보유를 하셔도 바람직하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